어디서 자꾸 쏘는거야? 넌 뭐야? 야 넌 뭐야? 아 뭐야 또? 아 나이씨 아 나 총 맘에 안들어 죽겠네 아 이 총 겁나 맘에 안된다 아 괜히 바꿨다 큰일났다 아 나 이거 안써 아 아 아 아 아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이 재기를 들여먹은 젠장 어디야 어디야 안보여 야아씨 총 하나 잘못되가지고 아 나 총 아 쟤 괜히 바꿨어 미치겠다 쟤 못쓰겠다 아 이 개떡같은 총으로 바꿔가지고 아 나 진짜 아 데미지만 보고 그냥 아 괜찮겠다 했다가 역시 제이콥스 아니면은 어 뭐야 이거 800몇짜린데? 뭐가 800몇짜리야? 실드인가? 아씨 실드구나 지속? 아 지속이 아니라 한 번인가보네 안써 아 이게 무슨 수다야 이게 탄속이 느린건가? 느리고 나가는거 같다? 아 그러네? 아 되게 느리게 가네? 아 되게 느리게 가네? 그래서 안맞는거였구만 그래서 바보같다고 느껴지던거구만 뭐하는거 같다 도장하러 왔다 아 정말 너무 빠를떤 아 조용히 으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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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원 흐어어어어.. 어.. 꺼졌나? 어 꺼졌다. 오우! 사아 삼백 하이페리온 재개를 이거보단 좀 나으려나? 아 이거 지금 개떡같아가지고 못쓰겠네 진짜 이거 댐지는 개떡인데 델지는 개떡인데 쟤 쟤 쟤 쟤 쟤 내령님 어서오세요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아 오리피안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야 만져봐 이놈 내 주먹만 또 봐 아야 야 애들 겁나 잘 싸우네 아유씨 뭐야 아유 알겠습니다 이제 자동으로 죽는건가? 스태그 풀어주기 자 다음 곳으로 가자 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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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냥냥님 요즘 아 요즘이 아니라 한때 이 노래 많이 부르지 않았어요? 마쏘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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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아 이 말로 이 말로 안할려 그랬는데 요금도 많이 부르고 있어요? 꼭 하게 만드시네 아 알아서 들으면 되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뒤로 쯔 오로 삼삼 오로 삼삼 뒤로 삼삼 왔어 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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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샷이 오였나? 쯔 아 제이콥스 그걸 왜 팔았을까? 하얀색이라도 제이콥스 그게 흔한게 아닌데 자격총이 쯔 이거 맞춰마자 원샷 내는 그 느낌도 안난단말이야 이게 속맛이 없어 속맛이 빵빵이 내가 내는데 속맛이 없어 속맛이 자 완돗 어 쟤 쉴드 있는 놈이니까 그래도 쉴드 잘 깨는 이게 괜찮을까? 오오 괜찮네 쉴드 있는 놈한테는 전기가 직빵이네 아이씨 아이씨 아 쟤 귀참 샬린 어디야 쉴드 있는 놈한테는 이게 좋긴하네 애비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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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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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탄속 진짜 느리다 근데 이씨 탄속이 개떡같아서 똑같아 어디야